네 알겠습니다! 뚝딱맨 애니안이 성을 만들어내겠습니다! 구독, 좋아요, 알림! 상쾌해! 오늘은 밖에서 봄나들이 해야지! 잠깐! 어? 저 누구세요?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성을 빼앗고 다니는 마법사이다! 뭐라구요? 이 성은 이제 내 것이다! 우와! 안돼! 어머! 매성! 매성! 하하하! 잘 있어라, 공주! 이럴 수가! 매성! 이럴 때는 뚝딱맨 애니안한테 도와달라고 말해야겠어! 도와줘요, 뚝딱맨! 뚝딱맨! 짠! 자, 무엇이든지 고치겠습니다! 어? 문짝이 고장 난 것 같아! 뚝딱뚝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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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성! 왜 안되지? 뚝딱맨 도와줘요 뚝딱맨 고쳐뒀습니다 고마워요 뚝딱맨 영구야 뚝딱맨 애니안입니다 네 뭐라고요? 성이 사라져서 성을 지어달라고요? 네 알겠습니다 뚝딱맨 애니안이 성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애니안 제발 부탁드릴게요 멋지고 아름다운 성으로 만들어주세요 멋지고 아름다운 성이요? 아 맞다 그런 거 비슷하지 나와라 뚝딱 이 촉촉이 모래 킹덤 세트가 있으면 공주님이 원하는 멋진 성을 만들어드릴 수 있다고요 모래성은 금방 무너지잖아요 겁나지 마세요 공주님 촉촉이 모래는 조개가루로 만들어지고 잘 무너지지 않는다고요 게다가 손에도 안 무너요 뚝딱뚝딱 그런데 모래가 이것밖에 못할 것 같은데 아 맞다 덤부트럭 도와줘 덤부트럭이 이렇게 많은 모래를 가지고 왔어요 우와 자 그럼 뚝딱맨 애니안에 공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성 바닥부터 만들어볼까요? 튼튼한 바닥 틀 안에 물을 가뜩 넣어준 다음에 꾹 우와 대단히 생겼다 짜자자자자자 그다음 지붕 몰드를 준비해서 나와라 지붕 지붕 뚝딱뚝딱 바다 위에 모래성이 완성됐습니다 공주님 어서 와보세요 공주님의 모래성이에요 와 이곳이 제가 살 곳이군요 소개시켜주세요 이 궁문 2층으로 만들어진 공주님의 방에 있는 곳이에요 아주 예쁘죠? 그리고 이곳에는 손님방 이 공전에서는 공부도 할 수 있고요 이 공전에서는 다양한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 있어요 그리고 아무나 들어올 수 없도록 이렇게 성벽도 세웠답니다 어머 너무 멋져요 제가 이런 곳에서 살 수 있다니 제가 선물로 이 모래성을 진짜 성으로 만들어드릴게요 수리수리 바수리 뚝딱뚝딱 우와 정말로 저기에 멋진 성이 생겼군요 맙소사 제가 그전에 살던 성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고마워요 뚝딱맨 애니안 뚝딱맨 애니안은 도움이 필요한 곳에 어디든지 갑니다 고고고 애니안TV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